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위 언어와 매체 비상, 대단원, 사단원, 매체 언어의 탐구 및 활용에 대해서 볼 거예요. 이 대단원, 사단원은 총 4개의 소단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순차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 4-1단원은 매체 언어의 소통과 표현, 4-2단원은 매체 자료의 수용, 4-3단원은 매체 자료의 생산, 4-4단원은 매체의 영향과 문화로 되어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같이 살펴볼 거예요. 그럼 첫 번째, 4-1단원 매체 언어의 소통과 표현을 보도록 할게요. 이 단원에서 가장 많이 출제된 문제 유형 먼저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는 책, 신문, 인터넷, 텔레비전의 특성을 묻는 문제입니다. 기출문제를 통해서 보자면 이런 식으로 책에 기역 표시를 하고 신문에 니은 표시를 한 뒤에 기역과 니은을 비교하는 문제, 그리고 보기에 제시된 이 매체들을 비교하는 문제, 5번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됐어요. 두 번째로는 두근두근 내 인생의 소설과 영화를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이 두 개의 매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 매체 언어를 어떻게 표현했는지 그걸 묻는 문제겠죠. 이것도 기출문제를 통해서 보자면 이렇게 가의 소설을 제시하고 나의 영화를 제시한 후 두 개의 표현 방식을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특정 상황에서 어떤 매체를 선택하여 정보를 구성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묻는 문제예요. 이거는 학습 활동에 나온 이 네 개의 상황에 대한 문제를 말합니다. 각각의 상황에 어떤 매체가 적절한 건지를 묻는 문제예요. 서술형으로도 출제되었기 때문에 쉬워 보이지만 문장으로 쓰는 연습이 요구됩니다. 그러면 이제 같이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은 다양한 매체로 정보를 수용한다. 그런데 이러한 매체들은 정보를 제시하는 언어의 측면, 정보의 양과 질, 정보 제공의 속도와 보존방법, 정보 제공자의 범위의 폐쇄성과 개방성 등의 차이가 있다. 대표적으로 책, 신문, 텔레비전, 인터넷의 정보 구성 및 유통 방식의 차이를 살펴보자. 이제 순서대로 책과 신문, 텔레비전, 인터넷을 설명하는 글이 나옵니다. 책 먼저 볼게요. 책은 일정한 목적이나 내용, 형식에 맞추어 사상, 감정, 지식 따위를 글 또는 그림으로 표현하여 적거나 인쇄한 매체이다. 이처럼 책은 주로 문자 언어로 정보를 구성한다. 일반적으로 책은 신문이나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 등에 비해 정보 제공의 속도가 떨어진다. 왜냐하면 책을 만드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책이 실시간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몇 시간, 아니면 며칠 만에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정보 제공의 속도는 가장 떨어집니다. 그러나 책을 만드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지면에 제약이 크지 않아, 즉 책은 신문처럼 정해진 지면에 수가 있는 게 아니죠. 책은 짧게 만들고 싶으면 짧게 만들 수 있고 길게 만들고 싶으면 길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재나 주제에 관한 내용을 깊이 있게 다룰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내용을 다룰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책은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춘 필자가 내용을 제공한다. 책이라는 매체의 정보 제공자의 특징에 해당합니다. 전문성을 갖춘 필자가 내용을 제공한다는 거. 그 다음 신문을 볼게요. 신문은 문자 언어나 사진을 중심으로 정보를 구성한다는 측면에서 책과 유사하다. 그러나 신문은 제한된 마감 시간과 지면 때문에 책에 비해 상세한 내용을 다루기는 어렵다. 반면 책과 달리 신문은 보도기사, 사설, 일기예보 등 실성 있는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다. 이는 텔레비전과도 공통적인 특성이다. 예를 들어서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인 문제에 대해서 책을 쓰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책을 발간할 때쯤이면 그게 이제 더이사 사회적으로 이슈인 문제가 아닐 수 있죠. 책은 실성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신문과 텔레비전은 실성 있는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텔레비전입니다. 텔레비전은 영상, 음향, 문자 언어, 음성 언어 등으로 정보를 구성합니다. 제시하는 언어의 측면이 앞에 나왔던 책과 신문보다는 더 다양한 거죠. 신문과 텔레비전은 많은 대중에게 정보를 빠르게 전달한다는 측면에서 영향력과 파급력이 크다. 영상 매체인 텔레비전은 생생한 현장 화면을 통해 정보를 제시하므로 신문에 비해 정보가 실제감 있게 전달된다. 예를 들어 지진과 같은 긴급한 재난이 발생했다면 신문보다는 텔레비전이 재난에 관한 보도를 더 사실적이고 현장감 있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 인터넷입니다. 인터넷은 문자 언어, 음성 언어, 영상, 음향, 하이퍼링크 등을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정보를 구성합니다. 텔레비전과 비슷하긴 한데 텔레비전과 다르게 하이퍼링크가 있죠. 그리고 인터넷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쉽고 신속하게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요. 이게 인터넷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책이랑 완전 대조되는 내용이죠. 책은 전문성을 지닌 필자가 내용을 제공했는데 인터넷은 누구나 전문성이 없어도 쉽고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내용이 많겠죠. 인터넷상에 제공되는 정보가. 최근 인터넷에서 소규모 신문사에서 신문을 제작하여 발표하거나 한 개인이 다양한 소재로 방송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렇게 누구든 정보의 생산자이자 소비자가 될 수 있다는 개방성 때문에 인터넷상에는 그만큼 신뢰하기 어려운 정보도 많다. 개방성이 높아서 신뢰성이 낮은 거죠. 정보의 질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터넷상의 정보를 수용할 때에는 그 정보의 타당성과 정확성, 신뢰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에도 정확하고 믿을 만한 내용을 다루어야 한다. 정보의 타당성, 정확성, 신뢰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거 기억해둬야 돼요. 타당, 정확, 신뢰의 빈칸을 뚫고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단어를 묻는 문제도 출제되었습니다. 그 다음 매체 언어의 표현과 가치를 볼게요. 이 두 광고는 모두 헌혈에 참여해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다르게 표현됐지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광고의 주제는 똑같다는 거죠. 그러나 그 표현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왼쪽 광고의 경우 우선 헌혈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제시하여 주제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고, 생명이 피다 라는 문구와 꽃이 피는 그림을 함께 배치하여 헌혈을 통해 꽃처럼 새 생명이 피어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헌혈의 필요성과 가치를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한편 오른쪽 광고의 경우 헌혈을 할 때 원활한 혈액순환을 위해 손을 쥐었다 펴는 행위를 제시하여 암시적으로 헌혈을 주제로 한 광고임을 드러내고 있다. 앞서 왼쪽 광고는 헌혈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제시했고, 오른쪽 광고는 암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헌혈을 강조하는 행위를 통해 기쁨이 두배가 되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을 피를 상징하는 붉은 글씨로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오른쪽 광고와 왼쪽 광고의 표현 방식도 알아주셔야 합니다. 이처럼 매체 자료는 매체 언어를 창의적으로 표현하여 동일한 메시지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다. 한편 우리가 매체 자료를 수용할 때에는 그 창의적인 표현 방식을 탐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매체 자료가 지닌 심리적 가치를 향유하는 일도 중요하다. 문학 작품, 라디오, 영화, 만화 등과 같은 다양한 매체 자료를 수용하면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감동을 받는 것이나 매체 자료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모두 매체 자료에 나타난 심리적 가치를 향유하는 방법이다. 매체 자료를 보면서 감동을 받고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도 심리적 가치를 향유하는 방법이지만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도 심리적 가치를 향유하는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매체 자료에 따라 심리적 가치를 드러내는 표현 방식이 달라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인쇄 매체인 소설은 주로 서술자의 서술을 통해 심리적 가치가 드러난다. 그러나 영상 매체인 영화는 배우의 말과 행동, 효과음과 배경음악, 촬영 각도, 장면의 배열 등 다양한 장치를 통해 심리적 가치가 드러난다. 지금 소설과 영화에서 심리적 가치가 드러나는 방법이 나와 있죠. 뒤에 두근두근 내 인생의 소설 버전, 영화 버전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 소설과 영화의 차이점, 여기서도 잘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 문단을 볼게요. 매체 자료의 창의적 표현 방식을 탐구하고 그 안에 담긴 심리적 가치를 향유하는 일은 매체 언어를 바라보는 시각을 확장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매체 언어는 기존의 언어와 마찬가지로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고 생각이나 감정을 공유하는 실용적인 목적으로도 쓰이기도 한다. 기존의 언어와 매체 언어의 공통점인 거죠. 이 부분 쉽다고 그냥 안 읽고 넘어가면 의외로 문제에 나왔을 때 틀릴 수가 있습니다. 매체 언어의 표현과 가치를 묻는 문제에 매체 언어는 대부분 실용적인 목적보다는 문화를 창조하고 공유하는 목적으로 쓰인다라는 틀린 선지가 출제되었어요. 문화를 창조하고 공유하는 목적으로도 쓰이지만 실용적인 목적보다는 이게 틀린 거죠. 따라서 쉬운 내용이더라도 이 교과서 본문을 항상 여러 번 읽어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여러 사람과 함께 나누며 즐기는 목적으로도 쓸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문화를 창조하는 데에 기여하는 매체 언어의 심리적 가치를 이해하고 이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 역시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본문이 끝나고 그 뒤에는 가랑 나랑 다 이렇게 날씨를 전달하는 3개의 매체가 나옵니다. 이 3개의 매체를 비교하는 문제도 자주 출제돼요. 특히 신문과 인터넷은 이 본문에서 설명을 했지만 신문, 인터넷 이렇게 라디오는 설명하지 않았죠. 그래도 라디오의 매체의 특성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꼼꼼히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라디오의 경우에는 음성언어, 음향을 통해서만 정보를 전달할 수 있죠. 그리고 신문은 문자언어, 그림, 도표 등을 통해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고 종이 신문이기 때문에 마감시간에 제약, 지면에 제약이 있어서 제공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인터넷의 경우 문자언어, 그림, 영상을 통해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고 이렇게 댓글을 통해서 생산자와 수용자가 서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정보 수용자가 이렇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용자끼리도 서로 소통을 할 수 있고요. 매체의 특성을 비교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가랑 나랑 다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무엇인지 묻는 문제도 출제됐어요. 따라서 이것까지도 꼼꼼하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매체 선택 볼게요. 첫 번째, 내가 발견한 이론을 사람들에게 심도 있게 설명하고 싶은 상황에는 책을 선택해야겠죠. 이 사람 딱 봐도 지금 연구원, 전문가 같잖아요. 그래서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고 자기가 심도 있게 전달하고 싶다고 했어요. 따라서 책을 선택하는 게 낫겠네요. 책은 어떤 소재나 주제에 관한 내용을 깊이 있게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책이라는 매체를 선택하여 정보를 구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학생들에게 수학여행지에 관한 사진과 영상을 보여주며 소개해야 하는데 사진이랑 영상 활용해야 되면 당연히 인터넷이 적절하죠. 인터넷은 화면으로 사진이나 영상을 실제감 있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선택하여 정보를 구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상황 갑자기 몰려오는 태풍에 대비하라고 긴급히 전달해야 하는 상황 긴급해요. 신속하게 전달을 해야 돼요. 라디오 아니면 텔레비전이어야죠. 라디오나 텔레비전은 많은 대중에게 정보를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영향력과 파급력이 큰 매체이기 때문에 라디오나 텔레비전이라는 매체를 선택하여 정보를 구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내일 과학시간 준비물을 반 친구들에게 알려야 하는데 이건 보다 개인적인 상황이니까 라디오, 텔레비전 이용할 수 없죠. 이 학생이 이 학생은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게 적절하겠죠. 휴대전화는 정보 전달의 속도가 빨라서 반 친구들에게 알려야 할 내용을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휴대전화라는 매체를 선택하여 정보를 구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두근두근 내 인생, 가와 나의 차이점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똑같은 내용인데 가는 서하가 보낸 편지를 문자 언어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아름에게 안녕 나는 이서하라고 해 이렇게 서하가 아름에게 쓴 편지임을 문자 언어로 제시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아이의 목소리가 내 속에서 메아리쳐 자꾸 울렸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지금 아름이가 1인칭 주인공 서술자이고 서하의 목소리가 아름의 머릿속에서 자꾸 메아리쳐 울리는 것을 직접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물이 처한 상황과 인물의 생각이 구체적인 글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독자가 인물이 처한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이를 통해서 작품의 심미적 가치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나는 서하가 보낸 편지를 읽는 서하의 목소리를 효과음으로 전달하고 있어요. 소설은 문자 언어를 통해서만 내용을 전달하지만 영화는 음성 언어, 음향, 영상 등을 통해서 내용을 전달할 수 있죠. 그리고 서하의 목소리가 아름에게 환청처럼 들리는 장면을 효과음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차이점에 해당하죠. 그리고 마지막 장면을 보면 서하로 상상되는 여자아이의 그림자가 보이는 장면을 보여주어 아름의 내면 심리를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있어요. 직접적으로 서하가 궁금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건 아니죠. 구체적인 설명 대신 다양한 기법으로 촬영, 편집된 장면을 통해 인물이 처한 상황을 상상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작품의 심미적 가치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4-1단원을 살펴봤어요. 그러면 이제 기출문제를 몇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출제되는 문제의 유형인 매체를 비교하는 문제 3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영상을 멈추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풀어보셨나요? 3번의 적절한 것 답은 5번입니다. 책과 달리 신문은 시의성이 있는 정보를 다루는 대신 지면에 제약이 있어 상세한 내용을 다루기는 어렵다. 책과 달리 신문은 보도기사, 사설, 일기예보 등 시의성이 있는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죠. 근데 신문은 제한된 마감 시간과 지면 때문에 책에 비해서는 상세한 내용을 다루기 어렵다고 했어요. 5번 적절합니다. 1번부터 볼게요. 책은 인터넷에 비해 정보 제공자의 범위가 개방적이다. 정보 제공자의 범위가 개방적인 것은 인터넷이죠. 책은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춘 필자가 내용을 제공하는 한편 인터넷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쉽고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에는 신뢰성이 떨어지는 정보가 있다고 했죠. 2번 책은 다른 매체들에 비해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제작이 가능하다. 아니죠. 책은 만드는데 시간적인 제약이 적은 편이잖아요. 왜냐하면 몇 달이 걸리기도 하고 몇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매체에 비해 정보 제공의 속도가 떨어집니다. 3번 텔레비전은 신문에 비해 생생하게 정보가 전달되며 정보 제공자 범위가 신문보다 폐쇄적이다. 텔레비전이 신문에 비해 생생하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정보 제공자 범위가 신문보다 개방적이죠. 신문은 구독을 신청하거나 신문을 구매한 사람에게만 정보가 제공돼요. 직접 찾아보는 사람에게 정보가 제공되는데 이에 비해 비전이나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시간대별로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듣기는 하지만 일단 틀어놓으면 정보가 계속 제공된다는 점에서 정보 제공의 개방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에요. 그 다음 4번 인터넷은 전문성 있는 정보 생산자를 특징으로 하며 따라서 정보의 신뢰성과 타당성이 높은 편이다. 앞서 설명했듯이 인터넷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쉽고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했죠. 이러한 개방성 때문에 인터넷 상에서는 신뢰하기 어려운 정보도 많아요. 따라서 인터넷의 정보는 신뢰성과 타당성이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번에 적절한 것은 5번이었어요. 그 다음 한 문제 더 풀어볼게요. 이 가랑 나랑 다를 비교하는 문제를 풀어볼게요. 가는 라디오고 나는 신문, 다는 인터넷입니다. 8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영상 멈추시고 풀어보셨나요? 8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 답은 4번입니다. 가와 다는 미디어 매체를 통해 정보수용자를 특정인으로 한정지어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라디오와 인터넷은 대중매체로 정보수용자는 불특정 다수예요. 따라서 정보수용자를 특정인으로 한정지었다. 이게 틀린 겁니다. 4번이 적절하지 않아요. 1번도 볼게요. 가는 나, 다와 달리 음성언어만으로 정보를 구성하여 전달하고 있다. 라디오는 신문이랑 인터넷과 달리 음성언어나 음향만을 사용할 수 있죠. 적절합니다. 그리고 나는 가, 다와 달리 지역별 날씨를 도표로 구성하여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이것도 적절하고요. 3번, 다는 가, 나와 달리 개별 수용자에 따라 지역을 설정하여 날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 다에, 이게 그림이 지금 조금 해서 잘 안 보이는데 관심지역 날씨라고 있어요. 이거는 인터넷 사용자가 설정한 그런 지역에 따라서 그 지역의 날씨만을 제공해주는 거예요. 인터넷은 라디오 신문과 달리 개별 수용자에 따라 지역을 설정하여 날씨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 5번, 나, 다는 문자언어와 그림으로 정보를 구성하여 정보수용자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돕고 있다. 나는 문자언어, 그림, 도표를 사용했고 인터넷, 다는 문자언어, 그림, 영상을 활용했죠. 따라서 둘 다 문자언어와 그림으로 정보를 구성했다는 거 적절합니다. 8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이었어요. 이렇게 4-1단원 매체 언어의 소통과 표현을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 단원도 순차적으로 살펴볼 건데 4단원 중에서 가장 출제가 많이 된 단원은 4-1단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4-1단원을 보다 중점적으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4-2단원 매체 자료의 수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도 출제 유형 베스트 먼저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출제된 문제 유형은 조선왕조 실톡 웹툰에 달린 댓글을 제시한 후 댓글 작성자들이 어떤 관점과 가치로 이 만화를, 이 웹툰을 수용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기출문제를 통해서 보면 지문에 이 웹툰을 제시한 다음 이 웹툰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을 제시한 것이다. 보기의 관점에서 수용하지 않은 댓글은 또는 이렇게 독자의 반응을 제시하고 이 댓글이 어떤 관점에서 수용을 하고 있는지 해석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2번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4번도 마찬가지, 5번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많이 출제된 문제 유형은 교과서 본문을 바탕으로 매체 자료의 수용에 대해 묻는 문제입니다. 이 본문을 제시하고 단순히 글의 내용을 묻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기출문제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렇게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중심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런 식으로 단순히 이론적인 내용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많이 출제된 문제 유형은 학습활동에 제시된 투표에 대한 매체 자료에 대해 묻는 문제입니다. 이거죠. 이 매체 자료에 대해서 묻는 문제예요. 이것도 기출문제를 보면 이렇게 투표에 대한 매체 자료를 제시한 다음 윗글의 영상물을 바라보는 관점이 나머지와 다른 것은 제작자의 의도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러면 본문부터 같이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양한 관점과 가치를 고려한 매체 자료의 수용입니다. 현대사회에서 매체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를 넘어 다양한 문화를 형성하는 토대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매체 자료를 올바르게 수용하는 태도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데 특히 매체 자료를 수용할 때에는 다양한 관점과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 왼쪽 사진은 한 패션쇼에서 모델이 독특한 의상을 입은 모습이다. 누군가는 심리적인 관점에서 이 옷의 아름다움을 높이 평가할 수 있지만 누군가는 실용적인 관점에서 이 옷은 활동성이 떨어짐으로 옷으로서의 가치가 낮다고 평가할 수 있다.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동일한 대상에 대한 평가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옷에 대한 평가도 그렇고 매체 자료 역시 관점과 가치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관점과 가치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예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매체 자료로 예를 들어보자. 우리는 텔레비전 드라마를 예술적 가치를 중시하여 평가할 수도 있다. 텔레비전이라는 매체가 지닌 사회적 영향력과 규범적 가치를 강조하여 평가할 수도 있다. 만약 드라마에서 폭력적인 장면이 나왔을 때 전자의 입장, 예술적 가치를 중시하는 입장이라면 내용 전개상 꼭 필요하다면 폭력적인 장면이 나와도 괜찮다고 반응할 것이다. 왜냐하면 예술적인 가치, 즉 작품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폭력적인 장면도 괜찮다고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후자의 입장, 매체가 지닌 사회적 영향력과 규범적 가치를 강조하는 입장이라면 어린아이나 청소년도 시청이 가능한 텔레비전에서 폭력적인 장면이 나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응할 것이다. 또한 텔레비전 드라마는 현실 세계를 그대로 반영한다는 관점에서 수용할 수도 있지만 현실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역할을 한다는 관점에서 수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 문단에서는 텔레비전 드라마를 수용하는 네 가지 관점에 대해서 나왔죠. 예를 들어서 예술적 가치를 중시, 여기에 기억 표시를 하고 기억의 관점에서 매체 자료를 수용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도 출제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수용자의 반응을 제시한 후 이 수용자가 어떤 관점에서 수용했는지를 묻는 형태로도 출제되기 때문에 이 수용하는 관점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 문단을 볼게요. 이처럼 동일한 텔레비전 드라마를 수용하더라도 관점과 가치에 따라 그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 우리는 단일한 관점이나 가치를 고집하기보다는 다양한 관점과 가치를 고려하면서 매체 자료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려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매체 자료를 수용하는 올바른 태도가 나온 거죠. 매체 자료를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것. 그래야만 매체 자료가 지니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발견할 수 있고 동일한 매체 자료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텔레비전 드라마를 예로 들어서 매체 자료를 수용하는 다양한 관점을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투표에 대한 매체 자료가 나오는데 첫 번째 장면에서는 이렇게 선거와 관련된 나이 제안을 제시하고 선거법, 헌법 등을 제시해서 신뢰성을 높이고 있었고 두 번째 장면에서는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서 신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참정권 행사를 일찍 할수록 선거에 대한 관심이 커져 평생 꾸준히 투표할 가능성이 높다. 이거는 참정권 행사의 나이를 낮출 때 즉 투표 연령을 낮추었을 때 기대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즉 이 매체 자료 생산자의 관점은 투표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는 관점이겠네요. 그 다음 세 번째 장면 보면 나라의 독립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정치 문제에 16세부터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투표 결과가 미래 세대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것도 투표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이 자료들을 통해 제작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묻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또 이 영상물의 관점이랑 동일한 것, 동일하지 않은 것을 묻는 문제도 출제되어 따라서 이 영상물의 관점을 정확하게 파악해 두셔야 합니다. 그 다음 장면을 보면 세계 243개국 중 216개국 9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발표 자료를 인용하고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해서 입성을 높이고 있네요. 경제혁력개발기구 OECD 34개 국가 중 대한민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18세에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OECD의 다른 나라와의 비교를 통해 문제 상황을 드러내고 18세에 우리도 투표권을 부여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죠. 그 다음 마지막 자료입니다. 현재의 젊은 세대는 기후변화 시대를 살아가야 하고 연금이나 의료 등 고령층의 부양을 책임져야 한다. 일찍부터 투표에 참여하게 되면 민주주의의 역동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이것도 앞에 나왔던 예들이랑 마찬가지로 투표 연령을 낮추었을 때 기대되는 긍정적인 효과에 해당하는 거죠. 이렇게 이 영상물은 선거권의 연령 제한을 낮추는 것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출제됐던 문제 유형에 해당하는 이 웹툰을 볼게요. 조선왕조실톡이라는 웹툰인데 조선시대의 인물이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는 설정으로 역사적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웹툰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개천절 특집. 고조선은 없었다. 당구남검, 태조이성계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카카오톡 프로필 화면에 해당하는 거죠. 어느 날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 하나. 고민. 제가 원조인데 사람들이 몰라줍니다. 제가 브랜드라고 해야 하나? 상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근데 제 후배 이모 군이 저랑 같은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한데 대뜸 이러더라고요. 캬 뜻이 너무 좋네요. 제가 그대로 갖다 쓰겠습니다. 선배님 존경하는 의미로다가 이모 군이 밉다는 건 아니고 기특한데 에휴 사람들 다 얘가 원조인 줄 압니다. 검색하면 저는 뜨지도 않아요. 제 상표 막 멋대로 이름 바꿔 불러버리고 제가 원조인데 왜 아무도 몰라주는지 괜히 섭섭해서 넋뚜리 해봅니다. 라는 글을 누가 익명으로 올린 거죠. 저작권 상표에 대한 고민을 올렸네요. 그러자 이제 댓글이 헐 심하고요. 후배도 아닌 분. 글쓴 분 속상하셨겠네요. 용기 내셔서 성함이랑 만드셨다는 상표명 밝혀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가 널리 퍼뜨릴게요. 이응이응 공유특공대 출격 완료 이렇게 댓글이 달렸어요. 그러자 이제 글쓴이가 댓글을 보고 또 그 답글을 남기는 거죠. 반복했습니다. 아직 세상에 홍익인간이 많군요. 제 이름은 단군왕검이고요. 제가 만든 건 나라 이름입니다. 즉 이 조선은 이성계가 아니라 단군왕검이 만든 거라는 거죠. 맞다. 고조선이란 나라는 없었다. 단군왕검은 조선을 세우셨다. 나 태조 이성계는 고려를 무너뜨리고 새 나라를 세울 적에 이름을 옛날아에서 따오기로 마음먹었는데 정도전이랑 태조 이성계가 대화를 나누는 화면이죠. 그럼 세 나라 이름은 조선으로 가는 걸로 했더니 태조 이성계가 백제신라 고구려는 너무들 싸워대사 탈락 그럼 이제 조선을 하자. 조선으로 정했다는 그런 설정인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 기록에 있는 것 정사라고 해서 실제 기록을 제시하고 역사적 기록을 그리고 픽션인 것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죠. 이렇게 픽션을 제시한 것은 웹툰을 본 학생들이 태조와 정도전 둘이서 조선이라는 나라 이름을 정했다고 생각할까 봐 즉 학생들에게 왜곡된 역사 인식을 심어줄까 봐 추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웹툰은 영향력을 지니고 있으므로 웹툰 작가는 왜곡된 내용을 전달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야 하고 독자들도 수용을 할 때 왜곡된 정보가 없는지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합니다. 이제 이 웹툰에 달린 댓글을 볼게요. 조선시대의 역사 속 인물들이 인터넷에 사용한다는 설정이 정말 신선해요. 이 서사적 장치가 작품의 재미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이 시나브로라는 사람은 서사적 장치에 주목해서 이 만화를 수용하고 있죠. 이 웹툰의 인물, 사건, 배경 등과 같은 서사적 장치의 가치를 두고 이 만화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각 댓글에서 중점적으로 둔 가치가 뭔지를 꼭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 반짝반짝의 댓글 볼게요. 이 만화를 보면서 몰랐던 역사적 사실을 많이 알게 되었어요.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 과목에도 도움이 되고요. 작가님 감사합니다. 이 반짝반짝은 웹툰의 실용성의 가치를 두고 이 만화를 수용한 거죠. 실제 자기 생활에 도움이 됐다. 역사 과목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 다음 한이바람의 댓글을 볼게요. 단군 진짜 억울하겠다. 저작권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 반영된 듯. 이 한이바람은 웹툰의 저작권을 중요하게 여기는 현재의 상황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 만화를 수용했어요. 아까 텔레비전 드라마를 수용하는 관점에서 이거 있었죠? 텔레비전 드라마는 현실 세계를 그대로 반영한다는 관점 이거랑 비슷한 거죠. 웹툰은 현실 세계를 반영한다는 관점에서 수용한 댓글이 되겠습니다. 이 댓글 말고도 교과서에 없는 댓글이 제시되기도 하기 때문에 처음 보는 댓글이더라도 어떤 관점에서 수용했는지를 파악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영상을 멈추고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셨나요? 3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일단 1번부터 같이 볼게요. 라떼 한 잔은 매체 자료에 나타난 서사적 장치에 주목하여 매체 자료를 수용하고 있다. 라떼 한 잔 댓글 보면 조선시대의 역사 속 인물들이 인터넷을 사용한다는 설정이 정말 신선해요. 이 서사적 장치가 작품의 재미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인물 사건, 배경 등과 같은 서사적 장치에 주목해서 매체 자료를 수용하고 있는 것 적절하죠. 2번, 별이 맘은 매체가 지닌 사회적 영향력과 부정적인 면에 주목하며 매체 자료를 수용하고 있다. 별이 맘 댓글 볼게요. 인기 웹툰은 학생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이 웹툰은 역사적 사실을 소재로 하고 있는 만큼 역사를 왜곡한 부분은 없는지 한 번 더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별이 맘은 매체가 지닌 사회적 영향력에 주목하며 매체 자료를 수용하고 있죠. 그런데 부정적인 면에 주목하며 매체 자료를 수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적절하지 않은 것이 돼요. 3번도 볼게요. 귀염뽀짝은 매체 자료가 지니는 긍정적인 면에 주목하며 매체 자료를 수용하고 있다. 귀염뽀짝 댓글 보면 이 만화를 보면서 몰랐던 역사적 사실을 많이 알게 되었어요.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 과목에도 도움이 되고요. 작가님 감사합니다. 이 댓글은 실용성에 주목하며 수용한 거죠. 매체 자료의 긍정적인 면을 발견한 예에 해당합니다. 적절하죠. 4번 국어사랑은 현재의 상황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매체 자료를 수용하고 있다. 당군 진짜 억울하겠다. 저작권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 반영된 듯. 국어사랑은 매체 자료의 저작권을 중요하게 여기는 현재의 상황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매체 자료를 수용했습니다. 적절하고요. 5번 독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과 가치를 고려하면서 매체 자료를 수용해야 한다. 아까 본문 읽었을 때 나왔잖아요. 다시 보면 이렇게 단일한 관점이나 가치를 고집하기보다는 다양한 관점과 가치를 고려하면서 매체 자료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려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그래야만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발견할 수 있고 동일한 매체 자료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이 선지에 그대로 제시된 거죠. 적절합니다. 3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 답은 2번이었어요. 그 다음에 7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보기 1의 밑줄 친 관점에서 보기 2를 수용한 반응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는 겁니다. 이것도 영상을 멈추고 풀어보세요. 풀어보셨나요? 적절한 것은 4번입니다. 일단 보기 2를 같이 읽어볼게요. 드라마 시그널은 다양한 실제 사건을 모티프로 삼아 재구성한 작품으로 30년이라는 시간을 넘어 현재의 여자 형사와 과거의 남자 형사가 힘을 합쳐 미제 사건을 해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 사건을 모티프로 한 만큼 이 작품에는 현실의 다양한 모습이 담겨 있는데 특히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미량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등을 모티프로 해서 화제가 되었다. 이 작품을 텔레비전이라는 매체가 지닌 사회적 영향력과 규범적 가치를 강조하는 관점에서 수용을 하는 거죠. 1번 볼게요. 과거와 현재가 연결된다는 설정이 흥미로웠어. 이거는 드라마의 서사적 장치에 주목하고 있는 관점이죠. 적절하지 않고. 2번 사회적으로 크게 화제가 되었던 실제 사건을 모티프로 해서 좋았어. 이거는 드라마가 현실의 모습을 반영한다는 관점에서 드라마를 수용하고 있는 거죠. 3번 공소시효에 대한 사회적 문제를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어. 이거는 드라마가 현실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역할을 한다는 관점에 해당하겠네요. 4번 내용 전개상 꼭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폭력적인 범죄 장면은 용인될 수 없어. 보기는 이 드라마는 살인사건이나 이런 다양한 범죄사건을 모티프로 하기 때문에 폭력적인 장면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드라마에서 폭력적인 장면이 나왔을 때 예술적 가치를 중시하는 입장이라면 내용 전개상 꼭 필요하다면 폭력적인 장면이 나와도 괜찮다고 반응하겠지만 이 사회적 영향력과 규범적 가치를 강조하는 관점에서는 어린아이나 청소년도 시청하기 때문에 폭력적인 장면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반응을 하겠죠. 따라서 4번이 이 밑줄 친 관점에 해당합니다. 5번도 볼게요. 여자 주인공이 주체적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모습이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것도 3번이랑 마찬가지로 드라마가 현실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역할을 한다는 관점에서 수용한 것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적절한 것은 4번이었어요. 한 문제 더 풀어볼게요. 이 투표 자료에 대한 문제도 출제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 관점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3번도 영상을 멈추고 풀어보세요. 풀어보셨나요? 윗글의 영상물을 바라보는 관점이 나머지와 다른 것은? 정답은 3번입니다. 일단 이 영상물은 선거권의 연령 제한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런데 3번 보면 만 18세라면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기에 충분한 나이이다. 이거는 윗글의 주장에 동의하는 관점입니다. 이 영상물과 관점이 일치해요. 그런데 1번부터 볼게요. 고등학생은 입시로 인해 정치에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다. 이거는 선거권의 연령 제한을 낮추면 안 되는 이유에 해당하죠. 영상물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 제시된 매체 자료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2번 고등학생들에게 선거권이 주어진다면 공교육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선거권의 연령 제한을 낮췄을 때의 문제점이기 때문에 이것도 관점이 일치하지 않아요. 4번 선진국의 정책 변화에 따르기보다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과 인구 구성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것도 선거권의 연령 제한을 낮추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한 내용이니까 관점이 일치하지 않죠. 만 18세는 입시에 큰 영향을 받는 연령층이므로 정치인들이 이들의 표를 얻기 위해 실현 가능성이 낮은 입시 위주의 공약을 남발할 수도 있다. 이것도 선거권의 연령 제한을 낮췄을 때의 문제점이기 때문에 낮추면 안 된다는 입장이죠. 일치하지 않아요. 따라서 관점이 나머지와 다른 하나는 3번이 됩니다. 지금까지 매체 자료의 수용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 다음으로 4-3단원 매체 자료의 생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4-2단원이 매체 자료의 수용이었고 4-3단원은 매체 자료의 생산이잖아요. 따라서 매체 자료의 수용과 생산을 한꺼번에 묶어서 묶는 문제도 출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4-2랑 3을 엮어서 더불어 4-1단원까지 전체적으로 엮어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4-3단원도 출제 유형 베스트 먼저 볼게요. 가장 많이 출제된 문제 유형은 음식을 소재로 생산된 텔레비전 프로그램 대중가요, 인터넷 블로그에 대해 묻는 문제입니다. 교과서에 이 음식을 소재로 생산된 텔레비전 프로그램 그리고 대중가요, 인터넷 블로그가 나왔죠. 이 각 매체 자료의 생산자가 고려한 목적이 무엇인지 수용자의 특성은 무엇인지 매체의 특성은 무엇인지를 묻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각각의 매체의 특성을 정리를 해둬야겠죠. 이것도 기출문제를 통해서 보자면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단순히 하나, 이 가의 생산 목적 및 수용자를 연결하는 문제도 출제되지만 가나다를 비교하는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자주 출제되는 문제 유형은 매체 자료를 생산할 때 고려해야 할 요인 그리고 이 요인들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 등 매체 자료 생산에 대해서 이 글의 이론적인 내용에 대해서 묻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기출문제를 통해 보면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됩니다.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내용 일치로도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 가장 많이 출제된 문제 유형은 교과서에 없는 다른 매체 자료를 제시한 후 그 매체 자료를 분석하는 문제입니다. 15번이나 16번과 마찬가지로 교과서에 없는 새로운 매체 자료를 제시한 후에 이 매체 자료를 매체 자료의 생산이라는 관점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분석하는 거예요. 즉, 생산자가 고려한 목적, 수용자, 매체의 특성을 분석하는 문제인 거죠. 그러면 이제 지문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의 발달로 매체에 대한 개인의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누구나 자유롭게 매체 자료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매체 생산자의 범위가 넓어진 거죠. 이러한 현실에서 적절한 매체 자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소통의 목적과 수용자, 매체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매체 자료를 생산할 때 고려해야 할 요인 3가지가 나온 거예요. 목적, 수용자, 매체 특성. 서수령으로도 이렇게 쓰라고 출제가 되기 때문에 기억해둬야겠죠. 그 다음 이 문단을 볼게요. 우선 생산자는 소통의 목적에 적합한 방식을 활용하여 매체 자료를 생산해야 한다. 정보 전달과 설득, 심미적 정서 표현, 사회적 상호작용 등 생산자가 수용자와 소통하려는 목적은 다양하다. 즉, 생산자는 자신이 만든 매체 자료를 통해서 수용자랑 소통을 하는데 소통의 목적에는 이렇게 정보 전달과 설득, 심미적 정서 표현, 사회적 상호작용 등이 있다는 거죠. 생산자는 뉴스나 칼럼, 광고처럼 수용자에게 어떤 대상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거나 수용자를 설득하려는 목적으로 매체 자료를 생산할 수 있다. 또한 매체 자료는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대중가요 등과 같이 심미적 정서 표현을 목적으로도 생산된다. 이러한 매체 자료는 수용자에게 담화의 내용과 형식에서 아름다움이나 즐거움을 느끼게 한다. 즉, 심미적 정서 표현이 목적인 매체 자료는 수용자로 하여금 담화의 내용과 형식에서 아름다움이나 즐거움을 느끼게 한다는 거죠. 매체 자료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에 사회적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매체 자료는 수용자에게 담화의 내용과 형식에서 아름다움이나 즐거움을 느끼게 한다는 틀린 선지가 출제됐어요. 얼핏 보면 그럴듯한 내용, 맞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게 틀린 거죠. 사회적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심미적 정서 표현을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소통 목적을 정확하게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생산자는 인간관계의 형성과 유지, 사회적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매체 자료를 생산하기도 한다. 이거는 소통 목적 네 번째, 이 사회적 상호작용에 해당하는 거죠. 예를 들어 누리소통망의 게시물은 생산자와 연계를 맺고 있는 수용자를 대상으로 글, 사진, 동영상 등을 활용하여 작성된다. 그리고 수용자는 이에 대한 반응을 게시하여 생산자와 소통할 수 있다. 즉, 수용자는 댓글 등을 활용해서 생산자와 소통할 수 있습니다. 매체 자료의 생산자는 수용자의 연령과 성은 어떠한지, 수용자가 다수인지 소수인지 전달하려는 내용에 대한 수용자의 배경 지식은 어느 정도이며 그들의 관심사는 무엇인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거는 매체 자료를 생산할 때 고려해야 할 요인 두 번째, 수용자의 특성인 거죠. 수용자가 지닌 특성에 따라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의 범위랑 양, 그리고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표현 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생산할 때 이러한 수용자의 특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생산자는 수용자의 연령을 고려해서 내용의 범위를 결정하고 난이도를 조정하여 표현 방식을 달리할 수 있다. 또한 수용자의 성별을 고려하여 편협하거나 차별적인 내용은 없는지, 즉 성차별적인 언어 표현은 없는지 확인하고 전달 방식은 적합한지를 판단하기도 한다. 그리고 수용자의 배경 지식과 관심사를 고려하여 수용자가 요구하는 정보의 내용과 양을 결정할 수 있다. 수용자가 다수인지 소수인지에 따라서도 생산하는 내용과 그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지금 수용자의 특성으로 수용자의 연령, 성별, 배경 지식과 관심사, 다수인지 소수인지 이렇게 4가지가 나왔죠. 4가지가 나왔기 때문에 하나는 오답으로 제시하고 딱 선지 5개를 제시하기 딱 좋습니다. 이런 매체 자료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에 매체 자료의 생산자는 수용자의 성별을 고려하여 내용의 범위를 결정하고 난이도를 조정할 수 있다. 라는 틀린 선지도 출제되었어요. 이걸 왜 틀린 거냐면 내용의 범위를 결정하고 난이도를 조정하는 것은 성별을 고려하여가 아니라 연령을 고려하여였죠. 따라서 틀린 선지가 됩니다. 이것도 여러 번 읽어봐야겠죠. 그 다음 마지막 문단을 볼게요. 마지막으로 매체 자료의 생산자는 활용하고자 하는 매체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매체 자료를 생산할 때 고려해야 할 요인 세 번째입니다. 매체의 특성. 매체마다 언어적 특성이 다름으로 이에 적합한 방식을 활용하여 매체 자료를 생산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똑같은 상품을 광고하더라도 라디오는 음성 언어만으로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반면 텔레비전은 다양한 시각 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차이가 정보를 제시하는 언어가 매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을 전달하더라도 표현 방식이 매체마다 다르다는 거죠. 또한 매체가 지닌 파급력이 각기 다름으로 자료를 생산할 때에는 이 점도 중요하게 고려해야만 한다. 신문이나 라디오, 텔레비전과 같이 다수의 수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매체들은 파급력이 큰 만큼 특히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생산할 필요가 있다. 지금 매체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 두 가지가 나왔죠. 매체마다 언어적 특성이 다르니까 그리고 매체마다 파급력이 다르니까 이 이유까지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음식을 소재로 한 텔레비전 프로그램 대중가요 인터넷 블로그를 볼게요. 우선 이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이 사진에서도 알 수 있지만 영상이죠. 영상이 있고 음향도 있고 이런 자막과 같은 문자 언어도 있고 음성 언어도 있고 여러 가지 언어를 복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따라서 매체 언어의 복합 양식성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음식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생산되었습니다. 이렇게 단순히 만드는 순서, 방법을 안내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생산자는 요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수용자로 보고 있겠죠. 텔레비전의 특성상 영상 언어로 전달되고 있고 음식과 관련한 시각자료와 출연자들의 음성 언어 그리고 자막으로 처리되는 문자 언어 등이 복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특징 꼭 선지에 제시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둬야 합니다. 그 다음 대중가요를 볼게요. 대중가요는 원래 음성으로 전달됐지만 여기에서는 지금 가사만 나온 거죠. 이 대중가요는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심미적 정서 표현을 목적으로 생산되었고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의 감정을 느껴본 다수의 성인들을 수용자로 보고 있습니다. 대중가요로 음악의 운율에 맞추어 언어를 배열했으며 최종적으로는 음성 언어로 전달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 다음 마지막 인터넷 블로그입니다. 인터넷 블로그도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복합적으로 사용을 해요. 문자 언어, 음성 언어, 영상, 음향, 하이퍼링크 등을 복합적으로 사용해서 정보를 구성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이퍼링크가 인터넷 블로그만 가지는 특징에 해당하겠죠. 이 블로그는 맛집에 방문한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목적으로 생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웃님들께 정말 강추합니다. 이런 식으로 적혀 있잖아요. 이 수용자는 블로그 작성자의 이웃이에요. 다의 수용자는 가와 나에 비교해서 그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거죠. 이는 다의 생산자가 이웃님들, 즉 자신의 블로그와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수용자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랑 다는 많아요. 하지만 다는 이웃님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거는 인터넷 블로그 게시글로 시각자료와 문자언어가 함께 사용되었고 문자언어는 수용자와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에 대한 인식 때문에 구어체의 성격을 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는 신문기사가 나와 있는데요. 신문기사의 목적, 수용자, 매체 특성을 묻는 문제도 출제돼요. 우선 신문기사의 특징, 이런 표제가 있다는 거죠. 표제가 있다는 것, 그리고 마련됐다와 같이 피동표현을 사용한다는 것도 기사문의 고유한 언어적 특성에 해당하고 이렇게 인용표현을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육하원칙에 따라서 구성했다는 것도 신문기사의 언어적 특성에 해당해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청소년 진로박람회의 꿈 한 발 더 가까이를 개최한다 하고선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이 기사의 목적은 청소년 진로박람회의 개최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에 있습니다. 수용자는 불특정 다수의 수용자겠죠. 신문기사는 지면이나 웹상에서 기사를 확인할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의 수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그 중에서도 진로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 학부모, 교사 등이 이 기사의 주된 수용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체의 특성은 아까도 말했지만 표제 및 육하원칙 구성, 그리고 인용표현, 그리고 피동표현도 있었죠. 이런 것들이 기사문 고유의 언어적 특성에 해당하고요. 신문기사는 매체의 파급력이 크고 공실력이 있기 때문에 수용자가 신문기사의 내용을 객관적이고 정확한 사실로 받아들일 것이라는 그런 특징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세먼지에 관한 카드뉴스 볼게요. 이 카드뉴스는 미세먼지의 개념, 그리고 위험성, 대처 방안을 주제로 한 카드뉴스입니다. 우선 카드뉴스는 여러 개의 이미지와 이미지별로 삽입된 문구를 통해 이야기 형식으로 뉴스를 전달하는 매체 자료예요. 이 카드뉴스도 마찬가지로 목적, 수용자, 매체 특성을 정리해둬야겠죠. 그리고 더불어서 카드뉴스를 제작하는 과정에 대해 묻는 문제도 출제됐어요. 기출문제를 통해서 보면 이렇게 6번과 같이 미세먼지를 주제로 카드뉴스라는 매체 자료를 생산하여 발표한다고 할 때 조건에 맞게 제작과정의 구상을 서술하시오. 의외로 이런 문제가 출제됐기 때문에 이 카드뉴스도 정확하게 교과서에 나온 부분 꼭 정리해두셔야 합니다. 그럼 목적, 수용자, 매체 같이 읽어볼게요. 미세먼지의 정확한 개념과 인체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 그리고 미세먼지에 대처하는 방안을 알려주고자 한다. 이를 위해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 및 미세먼지가 일으키는 질병, 구체적인 대처 방안 등을 조사한다. 이게 목적이 되겠고 불특정 다수가 수용자가 될 것이며 미세먼지 문제에 관심도가 높은 사람들이 읽게 될 것이다. 따라서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명확한 개념 설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미세먼지가 뭔지 명확하게 개념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황사랑 다르다라고 제시하고 있죠. 그다음 매체의 특성을 볼게요. 카드뉴스는 이미지와 짧은 글로 한 장면을 구성하고 이를 연결하여 내용을 전달한다. 따라서 미세먼지 문제를 잘 보여주는 이미지를 준비하고 전달할 내용을 요약하여 간결하게 제시한다. 이게 매체의 특성, 즉 카드뉴스의 특성에 해당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제작하는 과정에 대해 묻는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각 장면마다 표현 방식을 정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12번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기출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가장 많이 출제되는 문제 유형이었던 음식을 소재로 한 이 세 가지 매체 자료를 비교하는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3번 영상을 멈추고 풀어보세요. 풀어보셨나요? 3번에 적절하지 않은 거 답은 5번입니다. 1번부터 같이 볼게요. 가에는 매체 언어의 복합양식성이 반영되어 있다. 일단 복합양식성은 우리가 1단원에서 배웠던 개념이에요. 하나의 매체에서 말, 글, 그림, 몸짓, 음악 이런 여러 양식이 복합적으로 결합하는 것을 복합양식성이라고 하죠. 이 간은 텔레비전의 특성상 영상언어로 전달돼요. 음식과 관련된 이런 시각자료, 그리고 출연자들의 음성언어, 자막으로 처리되는 문자언어 등이 복합적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복합양식성이 반영된 거 적절합니다. 2번, 가는 매체의 특성상 실제감 있는 영상언어로 제시된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영상매체로 방송이 되는 거죠. 생생한 현장화면을 통해 정보를 제시함으로 예를 들어서 신문 이런 거에 비해서 정보가 실제감 있게 전달되겠죠. 적절합니다. 3번, 나는 음악의 운율에 맞추어 언어를 배열했고 음성언어로 전달된다. 이거는 대중가요로 음악의 운율에 맞춰서 언어를 배열하고 최종적으로는 음성언어로 전달된다고 했어요. 적절하고. 4번, 다는 시각자료와 문자언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와 나에 비해 소수의 수용자를 대상으로 생산되었다. 다는 시각자료와 문자언어가 함께 사용되었고 다의 수용자는 이웃님들이라고 했죠. 가와 나랑 비교했을 때 그 수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자신의 블로그와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만을 수용자로 보고 있죠. 4번, 적절합니다. 5번 볼게요. 가, 나, 다 모두 정보 전달과 동시에 사회적 상호작용을 목적으로 생산된 매체 자료이다. 가는 음식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정보 전달이 목적이었고 나는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심미적 정서 표현이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다는 맛집에 방문한 경험을 다른 사람들, 이웃님들과 나누는 사회적 상호작용이 목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세 개 다 정보 전달과 사회작용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틀린 선지가 되겠죠. 3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5번이었습니다. 7번 문제도 볼게요. 매체 자료를 생산할 때 고려해야 할 수용자 요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거는 5초 만에 풀 수 있어야 되죠. 정답은 5번입니다. 매체 자료의 생산자는 수용자의 연령이나 성 고려해야 했고 수용자가 다수인지 소수인지 고려해야 했고 전달하려는 내용에 대한 수용자의 배경 지식, 관심사 이런 거 고려해야 했죠. 그런데 수용자의 표현 방식은 생산자가 고려해야 할 수용자의 특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7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5번이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봤던 교과서에 없던 매체 자료 이 16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16번 문제도 영상을 멈추고 풀어보세요. 풀어보셨나요? 16번에 적절한 것은 3번입니다. 1번부터 같이 볼게요. 달걀프라이의 기초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매체 자료의 생산 목적은 주장과 설득이다. 달걀프라이의 기초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매체 자료의 생산 목적은 달걀프라이에 대한 정보 전달이죠. 주장과 설득 적절하지 않습니다. 2번 매체 자료는 수용자에게 내용과 형식에서 아름다움이나 즐거움이라는 심미적인 정서를 느끼게 한다. 이 매체 자료는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죠. 내용과 형식에서 아름다움이나 즐거움이라는 심미적 정서를 느끼게 하는 것은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대중가요 등과 같이 심미적 정서 표현을 목적으로 생산된 매체 자료에 해당합니다. 3번 달걀프라이의 기초라는 제목을 통해 수용자의 특성을 요리의 초보자로 파악하고 매체 자료를 생산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제목을 통해서 수용자의 배경 지식 등의 특성을 고려해서 수용자를 요리의 초보자로 파악하고 매체 자료를 생산했음을 알 수 있죠. 3번이 적절합니다. 4번 화상회의라는 매체를 활용함으로써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생산자가 일방적으로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 사진을 보면 화상회의라는 매체를 활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거는 매체의 특성을 고려해서 생산자가 수용자와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방적이라고 해서 틀렸습니다. 5번 이러한 매체 자료를 생산할 때에는 생산자의 성, 수, 내용에 대한 배경 지식의 정도, 관심사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거는 생산자라는 단어가 틀렸죠. 생산자가 아니라 수용자의 성, 수, 내용에 대한 배경 지식의 정도, 관심사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16번은 3번이 답이 됐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4-4단원을 볼게요. 4단원 마지막 단원인 매체의 영향과 문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은 앞에 나왔던 3개의 단원들보다는 출제 확률이 가장 낮은 편이에요. 4-1단원 매체 언어의 소통과 표현이 가장 출제가 많이 됐고 그 다음은 4-2단원, 그리고 4-3, 4-4는 비교적 덜 출제됐습니다. 그럼 이 단원도 출제 유형 먼저 살펴볼게요. 가장 많이 출제된 문제 유형은 대중매체와 대중문화의 특성, 대중문화를 향유할 때 지녀야 할 태도 등 이론적인 내용을 묻는 문제입니다. 기출문제를 통해서 보면 이렇게 대중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또는 이 글을 제시하고 이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런 유형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보기를 통해 알 수 있는 매체 언어 사용의 문제점 또는 매체 언어의 긍정적인 역할, 대중매체의 영향력 등을 묻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기출문제를 통해서 보면 이렇게 보기에 기사나 다른 매체 자료들을 제시한 후 이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대중매체의 영향력이라든지 매체 언어의 영향력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러면 지문분석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현대사회에서 매체가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력이 막대해지면서 매체 언어 역시 그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다. 우리는 사회 구성원과 의사소통을 할 때 다양한 매체 언어를 활용한다. 따라서 매체 언어는 우리의 인간관계나 사회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매체는 앞선 단원들에서도 설명했듯이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를 넘어 다양한 문화를 형성하는 토대로 작용하고 있죠. 따라서 매체의 영향력 그리고 매체 언어의 영향력이 커지게 된 거예요. 인터넷 스마트폰과 같은 새로운 매체가 등장함에 따라 매체 언어의 모습도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같은 내용이라도 어떤 매체를 통해 글의 의미가 구현되고 유통되느냐에 따라 의미의 파급력이 달라진다. 동일한 내용의 글이라도 개인 블로그에 글을 게시하는 것과 신문에 기고하는 것은 의미의 파급력에 큰 차이가 있다. 이게 바로 매체 선택이 중요한 이유에 해당하겠죠. 매체마다 파급력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라도 어떤 매체를 통해 전달되는지에 따라서 그 내용의 파급력 또한 다른 것입니다. 특히 인터넷에서의 의사소통은 인터넷 매체의 특성상 의사소통한 내용이 빠르게 확산 및 재생산되며 그 파급력도 매우 높은 편이다. 여기에서 재생산이란 매체를 통해 생산된 언어가 복제되는 것을 의미한다. 인터넷에서의 글은 인쇄물과 달리 원본과 복제본 사이의 물리적 측면에서 차이가 거의 없고 무한정으로 복제하여 재배포할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상에서 글을 쓸 때에는 자신의 글이 미칠 파급력을 고려하여 정보의 사실 여부를 검증하는 등 더욱 친중한 자세로 글을 써야 한다. 지금 인터넷을 통한 의사소통의 특성이 나오고 인터넷상에서 의사소통을 할 때 유의할 점도 나왔죠.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앞선 단원에서 봤던 매체 자료의 생산 즉 매체 자료를 생산할 때 지녀야 할 태도랑도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공간에서는 익명성에 기대어 근거 없는 비방이나 욕설이 난무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정보나 작품 등을 허락 없이 복제해 사용하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매체 언어를 통해 인간관계를 맺을 때에는 매체 언어를 통하지 않을 때와 마찬가지로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지녀야 한다. 이렇게 인터넷을 통한 의사소통 이것도 인터넷 매체의 특성 다 아는 거죠. 그리고 인터넷상에서 의사소통을 할 때 유의할 점이 나왔습니다. 이것보다는 이제 뒤에 나오는 대중매체와 대중문화가 더 많이 출제되는 내용이에요. 같이 보도록 할게요. 대중매체는 많은 사람에게 대량으로 정보와 사상을 전달하는 매체로 대중매체의 개념이죠. 대중문화를 형성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친다. 대중문화는 대중매체를 기반으로 형성된 대중이 중심이 되는 문화예요. 따라서 대중문화를 형성하는 데 대중매체가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정보전달의 신속성, 파급력 등에서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책, 신문, 잡지와 같은 인쇄 매체, 라디오, 텔레비전과 같은 방송매체, 인터넷 매체 등이 모두 대중매체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구체적으로는 대중가요, 만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영화 등이 대중문화와 관련된다. 대중문화는 대량 전달력을 바탕으로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대중에게 즐거움과 재미를 준다는 특성이 있다. 역사적 사건을 다룬 영화 한 편이 올바른 역사인식에 대한 사회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내면의 교감을 이끌어낼 수도 있다. 이거는 대중문화가 사회에 또는 개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이 부분, 대중문화를 통해서 역사인식에 대한 사회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거는 4-2단원 매체 자료의 수용에 나왔던 텔레비전 드라마를 수용하는 관점 중 현실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역할을 한다는 관점과 관련지일 수 있죠. 영화가 사회에 영향을 미쳤으니까 반면 이 부분은 예술적 가치를 중시하는 관점, 심리적인 정서를 느끼는 그런 거랑 관련이 있겠죠. 그 다음 문단을 볼게요. 한편 대중문화는 대중의 관심을 끌고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상업적인 성격을 띄기도 한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삶에 대한 진지한 성찰보다는 통속적이고 자극적인 줄거리에 의존하기도 하고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은연 중에 특정 상품을 홍보하기도 하는 것이다. 또 상업광고, 대중가요의 가사, 예능 프로그램 등에서 성을 상품화하거나 외모지상주의를 부추기는 등 잘못된 가치관을 주입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대중문화를 접할 때에는 대중매체에 대한 비판적 이해를 바탕으로 대중문화가 현실을 구성하는 방식과 그 안에 담긴 사회의 지배적 가치 혹은 이데올로기를 바라보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더해질 때 우리는 나름의 관점과 문화적 취향을 공고히 하면서 대중문화의 유익함을 완전히 누릴 수 있다. 대중문화의 특성이 지금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왔어요. 첫 번째는 대량 전달력을 바탕으로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대중에게 즐거움과 재미를 준다는 것 세 번째는 상업성과 통속성을 지닌다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은연 중에 특정 상품을 홍보하거나 잘못된 가치관을 주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정 상품을 홍보한다는 것은 상업성과도 관련되어 있죠. 대중문화의 네 가지 특성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대중문화를 향유할 때 지녀야 할 태도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주체적으로 향유해야 한다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학습활동에 이 만화가 제시되어 있는데요. 이 학생이 전학생인 거죠. 안녕하세요. 전학 와서 모르는 것이 많아요.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친구들이 막 웃어요. 왜 웃지? 하고서 봤더니 이 전학생의 중학교 때 사진을 학급 누리집에 누가 올린 거예요. 충격. 전학생의 실체. 이렇고 이 전학 온 친구의 사진을 허락도 없이 올린 거죠. 이렇게 허락 없이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행동은 다른 사람의 초상권을 침해한 잘못된 행동입니다. 특히 앞서 말했지만 인터넷 이런 매체는 빠르게 확산되고 재생산된다고 했잖아요. 파급력도 크고 그래서 이런 행동은 상대방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 글이나 사진 등의 자료를 게시할 때에는 초상권 그리고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는지 철저히 점검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나에는 신문기사가 있는데요. 학교폭력에 대한 기사예요. 보이지 않는 아픔, 가상공간에서의 학교폭력 가상공간에서의 학교폭력은 누리소통망, 휴대전화의 대화 프로그램이나 문자 메시지 등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상대를 괴롭히는 행위를 말한다. 단체 대화방에서 피해 학생에게 집단으로 욕설을 하거나 굴욕적인 사진을 공개하는 때카 대화방에서 나가도 계속 초대에 빠져나가지 못하게 괴롭히는 땡땡 감옥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가상공간에서의 학교폭력이 물리적 학교폭력만큼이나 무서운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공간에 제약이 없어 언제 어디서든 피해 학생들이 학교폭력에 노출된다. 물론 둘 다 나쁜 거지만 물리적 학교폭력은 이제 학교에 갔을 때만 애들이 괴롭히겠죠. 하지만 가상공간에서의 학교폭력은 인터넷이라는 게 시공간에 제약이 없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계속 이루어진다는 거죠. 둘째,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아 부모와 교사가 발견하기 어렵다. 물리적 학교폭력은 이제 선생님들이나 다른 반 학생들도 다 알 수 있지만 신체적인 폭력을 가하면 상처가 나고 그러기 때문에 알 수 있지만 가상공간에서의 학교폭력은 말을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죠.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아서 부모와 교사가 이 문제를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셋째, 가해 학생은 피해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기 때문에 죄가 된다는 사실을 간과하기 쉽다. 괴롭히는 학생들은 때리진 않았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대면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죄가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넷째, 피해 학생이 누리소통망의 대화 내용을 다시 보고 싶지 않아 지우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지운 내용의 복원이 힘들어 피해 사실 입증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렇게 매체 언어 사용의 문제점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가상공간에서 친구를 따돌리고 괴롭히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죠. 물리적인 폭력뿐 아니라 가상공간에서 언어로 가해지는 폭력 역시 피해자에게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주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매체 발달에 따른 의사소통의 다양성을 올바르게 활용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괴롭히는 일에 활용하는 잘못된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가상공간에서의 익명성이나 간접성에 기대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는지 자신의 매체 사용 태도를 반성하는 자세도 필요하겠습니다. 매체 사용 태도에 대한 반성, 매체 언어생활에 대한 반성은 5-3단원에서도 나오는 내용이에요. 매체 단원이 대부분 이렇게 이어져 있기 때문에 5-3단원이 시험 범위에 포함되지 않더라고 해도 한번 읽어보시면 4-4단원을 공부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소방관 삼촌이 알려준 누리집을 공유하는 대화 내용이 나오고 영화 귀향 14년의 제작기 그리고 무한도전 신년특집 국민이 법을 만든다 이 부분이 나왔는데 이것들 중에서는 귀향에 대한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기 때문에 이거를 볼게요. 조정래 감독은 2002년 나눔의 집 생존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후원시설 봉사활동을 통해 만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실화를 배경으로 하여 영화 귀향의 시나리오를 완성했다. 민감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이유로 시나리오가 완성된 이후에도 14년간 영화의 투자자를 구하지 못했다. 영화 귀향의 공식 누리집을 열고 계좌 후원과 문자 후원, 포털사이트를 활용한 다양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7만 명이 넘는 대중으로부터 제작비의 50%를 지원받아 2015년 영화를 완성하게 되었다. 즉 이 감독은 파급력과 영향력이 큰 매체를 활용해서 대중으로부터 투자금을 후원받을 수 있었던 거죠. 2016년 2월 귀향이 개봉된 이후 인터넷을 통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홍보 활동으로 개봉관이 확대되어 350만 명이 넘는 관객을 끌어모으며 흥행에 성공했다. 이 관객도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활용해서 자발적으로 홍보를 한 거죠. 많은 관객들이 귀향을 관람한 후 우리의 가슴 아픈 역사를 한 번 더 생각하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이거는 대중문화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예에 해당하겠네요. 대중들은 영화를 통해서 우리의 역사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를 볼게요. 많은 드라마들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에 남녀 주인공을 내세운다. 이 둘은 여러 고난과 갈등을 겪게 되는데 악역을 맡은 인물들이 주로 이들을 괴롭힌다. 이게 이제 드라마의 전형적인 스토리죠. 클리셰죠. 잘생긴 남자 주인공은 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거리낌 없이 폭력을 사용한다. 결국 주인공은 상대를 때려 눕히고 시청자들은 시원하다는 식의 반응을 보인다. 주인공의 감정에 몰입해 있던 시청자들은 주인공을 괴롭혀왔던 상대에 대한 폭력이 정당하다고 느끼게 된다. 잘생기고 예쁜 주인공의 외모에 비해 못나게 여겨지는 상대의 외모는 시청자들의 이러한 마음을 더 부추긴다. 이거는 대중매체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예에 해당하겠네요. 이 대중문화에 자극적인 내용이 많은 탓에 사람들에게 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에 해당하죠. 그러면 이제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가장 많이 출제됐던 문제 유형 1번을 먼저 풀어볼게요. 영상 멈추고 풀어보세요. 풀어보셨나요? 1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이죠. 소수 특권계층의 취향에 맞춰 형성된다. 아니죠. 대중문화는 소수 특권계층이 아니라 대중이 중심이 되는 문화예요. 따라서 이게 적절하지 않습니다. 2번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상업성을 띠기도 한다. 적절하죠. 대중의 관심을 끌고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PPL도 넣고 그러잖아요. 상업적인 성격을 띕니다. 3번 만화,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다. 대중문화에 해당하는 것 대중가요, 만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영화 등이 있었죠. 4번 은연 중에 잘못된 가치관을 주입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서 성을 상품화하거나 외모지상주의를 은연 중에 부추길 수 있다고 했죠. 5번, 대량 전달력을 바탕으로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친다. 이거는 대중문화의 첫 번째 특성으로 나왔던 거죠. 이렇게 그대로 나왔죠. 따라서 이 특성 기억을 해두셔야 문제를 풀기 쉽겠죠. 1번의 답은 1번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최다 빈출 유형인 9번을 보겠습니다. 9번도 영상을 멈추고 풀어보세요. 9번의 적절하지 않은 것 답은 4번입니다. 1번부터 같이 볼게요. 가의 윤지는 상황에 맞는 효과적인 매체를 선택하여 유익한 정보를 전달했다. 윤지는 반 친구들에게 플라스틱 사용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서 휴대전화로 플라스틱 사용과 관련한 기사에 링크를 전달하고 이제 이 링크를 전달받은 친구들은 이거와 관련된 캠페인을 열기로 했대요. 윤지는 일단 매체 선택을 잘했죠. 반 친구들에게 신속하고 쉽게 링크를 전달하기 위해서 휴대전화를 사용했고 유익한 정보를 전달한 거잖아요. 적절합니다. 2번 나의 웹툰 A 작가는 매체가 지닌 영향력을 고려하여 역사를 왜곡한 부분은 없는지에 대해 검증해야 한다. 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웹툰 A는 역사적 사실을 재구성하여 창작된 것으로 역사적 사실이 아닌 허구적인 내용도 다루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허구적인 내용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우리 앞선 4-2단원에 조선왕조 실톡이라는 웹툰에 대해 나왔었죠. 그거랑도 연관되는 내용이죠. 웹툰 A 작가는 웹툰이라는 매체가 지닌 영향력을 고려하여 웹툰을 만들 때 역사를 왜곡한 부분은 없는지 철저히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웹툰 A를 읽은 학생들에게 잘못된 역사관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적절합니다. 3번. 나의 웹툰 A 독자는 웹툰을 볼 때 왜곡된 정보가 없는지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웹툰을 만드는 사람도 이런 자세가 필요하지만 웹툰을 보는 사람, 수용자, 웹툰 A 독자도 마찬가지로 웹툰을 수용할 때 비판적으로 수용을 해야겠죠. 역사적 사건을 다룬 웹툰을 보는, 역사를 왜곡한 부분은 없는지를 따져보는 등 비판적으로 웹툰을 수용해야 합니다. 적절하고요. 4번. 다의 드라마 B는 대중문화의 특성 중 상업성과 통속성이 잘 드러나는 예에 해당한다. 드라마 B는 못생긴 외모로 왕따를 당하던 여자 주인공이 성형을 한 뒤 인생이 뒤바뀌게 된 내용을 다루고 있어 외모지상주의와 성형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거는 잘못된 가치관을 주입할 수 있다는 대중문화의 특성을 보여주는 사례에 해당하죠. 상업성과 통속성이 잘 드러나는 예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상업성은 여기서 확인할 수 없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특정한 성형외과가 계속 상호명이 나온다. 그러면 상업성이겠지만 이것만으로는 상업성과 통속성을 연결짓는 것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적절하지 않아요. 5번도 볼게요. 라의 영화 C는 대중문화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예에 해당한다. 영화 C는 폭군으로만 알려진 왕 땡땡의 업적에 대해 다루고 있다. 영화 C를 본 대중들은 땡땡이 무능한 왕인 줄로만 알았는데 대단한 업적을 이룬 왕이어서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영화 C가 흥행하자 땡땡 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하게 되었다. 이 영화를 통해서 대중들은 우리의 역사를 제대로 알게 되었고 이 영화 C는 대중문화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예에 해당하겠네요. 적절합니다. 9번의 답은 4번이었어요. 지금까지 4-4단원 매체의 영향과 문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대단원 4단원인 매체 언어의 탐구 및 활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영상에서 사용한 모든 자료들은, 이 문제들, 그리고 분석 파일들은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고 오른쪽 하단에 나오는 구독 버튼을 누르면 더 다양한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